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76페이지 버스 타기 버스를 탈 때는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그쵸 아무 버스나 타면 안 되죠 당연히 일단 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사정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버스 탑 아니면 안 세워줄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몰로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하나요? 쇼핑몰로 가고 싶어요 어느 버스를 타야 해요? 이 중에 어느 버스가 쇼핑몰로 가는 건가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노선표를 보니까 5개의 버스가 이 정류소에 서는데 도대체 어느 게 가는 거지? 알 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위치 띠리리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 좀 가져와 어떤 책이요? 위치 북 색깔 좀 골라봐 어떤 색? 다운타운으로 가나요? 어느 버스가 다운타운으로 가나요? 다운타운은요? 무슨 뜻인가요? 다운타운 시내 시내라는 말 너무 근데 이상한가? 다운타운 왜 이렇게 북적거리고 복잡한 도심 있잖아요 거길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다운타운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왜 다운타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기슭에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또 그러다가 5일장이 열리면 산기슭에 장이 열리진 않겠죠? 그렇겠죠 내려가서 평지에서 열리겠죠? 그래서 다운타운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북적임이 결국 시내의 중심가가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 거기에 집 사는 사람은 대박난 거? 대박난 거죠 위치 버스 고스 다운타운? 반면에 그렇게 중심가가 북적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윗동네로 윗동네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업타운 걸 그렇죠 그래서 업타운 하면요 부자 동네를 의미하고요 다운타운 하면요 시내의 중심가를 의미하는데요 빈민가는 다운타운의 주변에 생기죠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한국지리 잘했어요 그러면 415번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다가 테이크인 거는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415번 버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거 415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415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야기해요 저는 뭐 415 해도 불만 없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415 버스 415 415 415 버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415? 그렇... 아니요 왜요? 멍청아 뭐요? 버스 넘버 415 아 버스 넘버 415? 네 아 그거요 네 예를 들어서 샤넬 넘버 5도 넘버 5 샤넬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샤넬 넘버 5 하듯이 버스 넘버 415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버스 넘버 415 얼마나 자주 오나요? How often does it come? 얼마나 자주 와요? How often does it come? How often does it come? How often does it come? 10분 간격으로 오네요 Every 10 minutes Every 10 minutes Every 10 minutes Every 10 minutes 이거 그래도 양호하네 10분에 1대 정도면 탈만 해요 30분에 1대 40분에 1대 오면 정말 죽고 싶죠 그런 경우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쵸 그쵸 시간표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어느 버스가 어디로 가나요가 아니라 버스가 막상 왔어요 눈앞에 문이 열렸어 기사 아저씨한테 이거 다운타운 가나요? Does this bus go downtown? Does this bus go downtown? Does this bus go downtown?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어떻게요? 다운타운? 맞아요 다운타운? 근데 그렇게 경박하게 얘기해야 돼 꼭? 시끄러우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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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다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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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아시겠죠 뒤에 오케이 붙이면 괜히 촌스럽고요 촌스러워요? 다운타운? 아 그렇게? 그 정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들이 얼마나 쉽고 안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아저씨가요 다음 버스 타래요 No Take the next bus Take the next bus Take the next bus Take the next bus 외국에서 버스를 탄다면 네 지리를 모르니까요 여기가 어디쯤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요 몇 정거장 남았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How many stops? How many stops? How many stops? How many stops? 몇 정거장이냐고 물어보면 한 정거장 설 때마다 이렇게 세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 가리고 마음속으로 세고 있는 거야 덜컹 한 번 덜컹 두 번 여기서 좌회전 막 이렇게요 아 무슨 첩보 영화 찍으세요? 네 How many stops? 첩보놀이 한국에서 하세요? 그런 거 왠지 재밌잖아요 그게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Take the next bus Take the next bu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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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he next bus How many stops는요 네 버스를 타기 전에 정보를 얻을 때쯤에 더 유용하고요 네 이미 버스를 탄 다음에는요 몇 정거장 남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how many stops 뒤에 뭔가를 붙여줘야겠죠? How many stops are left? How many stops are left? 얼마나 많은 정류장이 왼쪽에 있나요? How many stops are left? How many stops are left? 그렇죠 남겨져 있다 leave의 과거분사형 left 사용한 거예요 남겨져 있는 것 How many stops are left?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요 네 몰까지 가는 데는 몇 정거장이 남아있나요?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 다 되죠 30분 정도 남았네요 About 30 minutes 30분 정도 걸리네요 About 30 minutes 자 버스 간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얼마나 자주 오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Okay 아까 전에는 매 10분마다요 배웠는데요 Every 10 minutes 이번엔 그보다 훨씬 어려운 훨씬 두 배 어려운 매 20분마다를 배워볼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매 20분마다요 Every 20 minutes 우와 잘했어요 짝짝짝 그럼 우리 이 여세를 몰아서 매 30분마다요 Every 30 minutes 그러면 매 1시간마다요 Every 1 hour Every hour죠 Every hour Every hour, every 1 hour, every 60 minutes 맞아요 Every 60 minutes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봐요 매 시 정각에요 아 그러면 1 o'clock, 2 o'clock, 3 o'clock, 4 o'clock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닫, 닫, 닫 and so on and so on and so on 이렇게 아니잖아요 닫, 닫, 닫이면 낫지 그렇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그게 아니고 Every hour on the hour Every hour on the hour Every hour on the hour 여행을 다니면요 하루에 한 번씩 듣게 되는 표현이에요 Every hour on the hour Every hour on the hour 얼마나 자주요? 그러면 한 시간에 매 시 정각에요 How often does it come? Every hour on the hour 맞아요 Every hour와 Every hour on the hour는 어떻게 다른가요? Every hour는 한 시간 간격이니까 1시 20분, 2시 20분, 3시 20분 일 수도 있고 1시 30분, 2시 30분, 4시 30분, 3시 30분 일 수도 있는데 Every hour on the hour는 언제나 정각에만 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Okay, see you next time